안녕 말포이? 와 말포이랑 말할 수 있네? 흠 입 닥쳐 말포이 바이더 블루 네트워크 마우스를 건들면 안되나봐 그냥 봐야되나봐 프리뱃가? 여기가 이제 두들리랑 이모랑 같이 살고있는 그 집이죠? 해리의 여기서 두들리 펀치 맞으면서 슬프게 살아가고 있는 해리 동네가 이렇게 생겼어? 진짜 마법사들은 이렇게 편지를 주죠? 전화를 해서 마법사라고 하면 보이스피싱입니다 나 이렇게 가는거야? 내가 이 집에서 살아대는건가? 두들리 일로와 맞닥뜨자 두들리 펀치로 싸우자 야 네모난 세상이네 편지가 왔어요 호구와트 마법학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사서 호구와트로 오라는건가? 아 이거 지금 보니까 역락없는 사기범죄인데? 다이애건 엘리라는 가게랑 하나 이렇게 맛 붙잡고 그냥 편지 보내서 거기서 비싸잖아 또 마법사 물품들이 금화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죠? 오 잠깐만 저걸 타고 가는 건가? 와 나이트 버스를 타고 3층 버스에요 3층 버스 야 이거 코너 돌면 그대로 넘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불안정해 보이는데 이거 누가 만들었어 안녕하세요 아저씨 얼굴이 네모네요 아저씨 얼굴이 너무 네모에요 웰컴 투 더 나이퍼스 해리포터인데 제가 해리가 되는 게임은 아니네요 해그리드가 데려와서 너무 마법사를 한다 해리 이거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못 가는 애들을 위해서 긴급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텐션 파이크래요. 일단 리키 콜드런부터 가야되나? 여기예요? 여기가 마법사월드야? 여긴가? 여기가 리키 콜드런이야? 자, 리키 콜드런을 찾았습니다. 마법에 걸린 주전자가 스스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손은 받고 하는 거니? 근데 좀 무섭다. 다이안 엘리 가는 게 이상한 벽을 뚜둥기면 그거 열리는 거 아닌가? 다이안 엘리 입구를 찾으라는데? 여긴가? 해그리드다. 우와, 짱 커. 우와, 진짜 크다. 네모네모 빔 맞았나요, 해그리드님? 와, 머리 두 개는, 세 개는 큰데? 우와, 아저씨. 신기한데? 헬로우 데에. 나는 해그리드란다. 들어가면 일단 그린고트 마법사 은행부터 들리대. 그래서 머글머니를 위자드 돈으로 바꾸고 이게 사긴 거죠, 이제? 사실 위자드 머니가 아, 이제 사기꾼들이 미리 준비해놓은 가짜 도금금하고 화폐를 잔뜩 줘버리는 거죠, 진짜 돈을. 경찰에 신고해도 모블린한테 줬어요, 이러면은 그냥 뭐 끝나는 거죠. 경찰이 찾을 생각도 안 해주죠, 또. 다이컀 엘리 그래서 어떻게 가는 건데? 아, 여기야? 여긴가 보구나? 짜잔! 드르르르! 마크는 전설이다. 와 다이거 넬리 들어와서 마우스 안 건드려야 됩니다 카메라는 고장돼 있어요 자 여기서는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습니다 상점이죠 상점 이제 마법사들의 동대문인 거죠 자 일단은 은행부터 좀 가볼까요 와 신기하다 님들 다 마법사에요? 올드모트가 큰 저주를 내렸나보구만 모두에게 태어나자마자 200만번 껌씹기 저주를 내려가지고 다들 네모네모 인간이 우와 부엉이도 막 날아다니네 어 골목길에 뭔가 어 얘네 슬리데린이네 흠 What are you doing back here? Better kid 흠 슬리데린 애들 좀 싸가지 없군요 근데 나는 해리포터 보면서 슬리데린 애들 좀 불쌍하던데 출신에서 범죄자 하나 나왔다고 걔네가 다 똑같은 취급 받잖아 그럴거면 폐쇄를 하던지 그냥 슬리데린을 불쌍하게 계속 다니게는 하면서 계속 나쁜 애들 취급해 어릴 때는 그냥 정의의 그리핀도르 슬리데린 죽어라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5,6,7권을 못 즐긴 이유가 5,6,7 나올 때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불합리한 설정들이 어 무서워 자 돈 환전 250골드를 받았습니다 흠 흠 뭐 레벨업도 있나? 퀘스트 오 여기 이것도 다 만들어놨네 근데 얘네 금고 들어갈 때 이거 타고 가잖아 그죠? 우와 타고 도둑질 가는 오 깜짝이야 올리벤더씨인가요? 흠 와 안드가 필요해 그래 내가 줄게 너한테 딱 맞는 걸 맞춰준다는 그 명분 하에 재고 떨이를 엄청 하죠 여기도 여기도 손님이 가지고 싶은 걸 가지는 게 아니라 주인장이 맘에 들어야 파는 주인장이 적폐 시스템이에요 그렇다고 딴 데 가서 살 수도 없어 어? 돈이야 이거? 나가는 법 나가는 법 좀 이용해서 나가는 법 좀 아 화면도 못 힘들게 이거 돈이야? 어 돈을 주웠네? 야 이거 이거 절도인데?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어 그래요? 어 그네? 와 이걸 구현했네 마크에서 자 이걸 한번 써볼래? 야 여기서 영업사원 짬 나오죠 15인치고 아주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유니콘 헤어가 들어있고 음 아니야 아니야 음 어쩌면 이거? 어 이거는 아이비 완두고 어 그렇지 자 이거야 자 이거 분명히 재고죠 이 아저씨가 이렇게 화려한 언변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홈배자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 어 완두 생겼어 오호라 아바다 케나브라 안되네 크루시오 안되네 아니 근데 얘는 왜 이렇게 웃기다 모모모모모 미음 미음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모모모모의 저주 풀어줘 모모모모모 와 여기 슈가 플럼츠 스위트 샵 여기는 사탕가게인가? 달달한 거 좀 사려구요 뭐야 파는 건 막상 사과야? 문간맛이 나는 콩 젤리 개구리 초콜릿 와 와 그래도 이거 좀 했네 근데 사과는 뭐냐? 사과 그치 사과도 뭐 중요하지? 마법사라고 희한한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 사실 마법사들도 그냥 일반 음식이 맛있는데 유튜브가 보려고 사실 이런 거 좋아하는데 사과랑 그냥 평범한 호박파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 책! 서점이구나 플로리시 앤 플로트 다녀와서 아르바이트 캐나 브라! 아 이거 마법력이 부족한가? 왜 안되냐? 책 사러 왔어요 결국 돈을 다 뜯기네? 님들 이거 진짜 거대한 사기야 기껏 준 그 마법사 제화마저도 다시 다 가져가 책을 다 샀습니다 마댐 말킨 아 로브 가게! 옷 가게 오케이 어 여긴가? 여긴가 본데? 나도 저거 라바논 쓰고 다녀야 돼 그럼? 너무 구리다 실제로 쓰고 다니는데 보니까 너무... 너무 구린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바논 캐나 브라! robots 스킨을 안 해도 알아서 입고 다니는데 뭔가 마법사가 치 tutoring 이것도 좀 크네 이것도 1학년에 Dev kids 빨리 큰다고 지금 근데 저는 인간학교 30년 단위 왜 입학장이 이제 왔지? 이제 나가자 스토핑 다 했나봐요 이제 호그와트가는거구나 어 맵고낙을 선생님아닌자 그냥 닮은 사람인가? 킹스크로스여 여기는 지금 머글 세기인거죠 웨스트민스터 여긴 실제 런던인거죠? 왜 이렇게? 와 옷을 크게 맞춰줬어 진짜 키 안큰다고요 이제 더 아 옷이 너무 커 이러고 가기 싫은데 혼자 무슨 스키장 가는거 같잖아 길을 잃었어요 킹스쿠로스역이 어디야? 왜 여기에 사람이 없냐? 이건 여기 아닌가? 빅.. 빅벤인가? 와 여기가 여긴가 보다 와 겁네 멋있다 킹스쿠로스역 와 얘네 우리 학교 애들인가? 어 얘네 위즐리 애들 아니야? 어 얘 쌍둥이네 얘네 얘는 누구지? 얘가 론인가 그럼? 여긴가? 아 여기가 9고 여기가 10이구나 그럼 여기야? 날 다 보고 있는거야? 위즐리들 나를 봐줘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 와아 기타타러 왔다 와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어 가족 사기다닌줄 알았는데 어? 이거 내 돈입? 너 돈 막 가져가도 되나? 와 말포이다x2 와 말포이다x2 오 말포이 와 말포이가 제일 잘 어울리는데? 내 사각형머리? 생긴거 자체가 그 기존 마인크래프트 상인들이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깐깐징어 상이잖아요 말포이가 그래서 제일 잘 어울린다 아마사케라보라 어 깜짝이야 어 뭐야 어 뭐야 얘 누구야 너 누구야 너 말포이한테 말 걸었는데 왜 니가 대답해 깜짝 놀랐네 잘 있어 말포이 넌 앞으로 계속 입을 닥치게 될거야 유감이다 해리도 만날 수 있나? 해리포터에 해리가 있어야지 그쵸? 어? 어? 해리인가? 아닌거 같애 해리 삼촌인거 같애 어 어떻게든 들어가면 되네 여기 앉아도 돼 얘들아? 야 이제 학교 가는거 신난다 그치? 나는 머글세상에서 대학교 수료중인데 편지가 와서 왔어 야 재미없니? 나갈까? 알았어 미안 안녕 얘들아? 기분 안좋은 일이 많구나 안녕 여기가 내가 갈 곳인가? 자 가자 아우 나면 벌써 도착한거야? 호그 같은가요? 벌써 다 왔어? 나 혼자 갔어? 어 이미 다 기다리고 있구나 얘네 아 맞네 이런 보트가 있었지 너무 혼자 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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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러면 너무 창피한데? 아 입학식간 나 혼자 홀딱 젖어가지고 가면은 오우와아 와 간지난다 진짜 와 호그와트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와 호그와트 내가 어렸을때 했던 필리포터 게임보다 훨씬 잘 맞는거 같은데? 와 개쩐다 근데 진짜 얘네 뭐야? 아 집요정들인가? 집요정 그래도 잘 어울린다 와 이 사람이 진짜 오리지널 맥고나 거리구나 왜 잘 만들었어 이 사람은? 와... 다 엄청 슬퍼보여 근데 내문해가지고 와우 대로 urban 1항년 이게 다야 ций 오우 내가 책 읽으면서 상상한 것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놔가지고 영화 이후에 해리포터가 또 다른 세계가 열렸어 자 기숙사 배정씨 나 어디 가는 거지? 내가 고를 수 있나? 아 이거 심태에 가는 건가? 자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길 바래? 현명한 자, 착한 자, 위대한 자, 대담한 자 이거 너무 근데 법정러 아니야 그냥? 위대한 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자유, 개인주의, 공동체, 야망 난 야망, 자유, 자유 자 포션을 네가 만약 개발한다면 어떤 포션을 만들 것이냐? 사랑의 포션? 영광의 포션? 지혜의 포션? 당연히 파워죠? 어떤 게 되고 싶으냐? 공포, 공포 슬리데린 할 거니까 자 슬리데린 나올 것 같아요 슬리데린? 역시! 우와, 우와 왜 내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밥을 차려주냐? 그러면 애들이 내가 이거 받는 걸 보겠어? 밥을 먹겠지? 그러니까 결혼식도 시 끝나고 밥 주는 건데 아니, 신부 입장하면서 밥이랑 같이 주면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보겠냐고요? 자기 밥 먹고 있지 배을 받네? 다 죽었어 아바다, 케다 부르라! 나 이제 슬리데린으로 가면 되나? 되나? 여기, 여기 맞나? 안녕? 안녕? 여기 레벙클리, 여기 슬리데린 맞는데? 안녕? 안녕? 얘들아, 마크에서는 밥 이렇게 먹는 거야 아, 스네이프랑 얘기해야 되는 건가? 오, 스네이프 교복도 바뀌었나요? 교복이요? 오, 바뀌었다! 오! 오! 바뀌었어 슬리데린 말이 하나 됐어 야, 헤리다! 헤리다! 하하하하하하 우와 우와, 헤리포터다! 우와, 개념 맵을 받은 거야? 아, 얘네가 나한테 맵 준 거야? 고맙다 슬리데린 커먼 룸 여기 갈 수 있어? 아, 이 맵으로 그냥 순간이동을 할 수 있네? 자, 슬리데린 기숙사입니다. 여기에 짜잔 오오오 어? 생각보다 아늑한데? 안녕 말포이? 와 말포랑 말할 수 있네 입 닥쳐 말포이 와 이거 자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여기 성 좀 돌아다녀볼까요? 세리대인 던전 와 여기 있나? 학교의 그거는 그건가? 이거 지 맘대로 막 돌아가는 계단인가? 와 와 와 와 진짜 제대로 만들었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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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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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너네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지? 슬리대리는 죽어도 좋다 이거야? 와 너무 크다 진짜 학교가 벌써 밤이 됐는데요? 수업을 못 들었는데 왜 밤이 됐지? 여긴가? 어 여기다 와 안녕하세요 플리트윅 교수님 와 드디어 루머스를 배웁니다 빛을 밝혀주는 마법이죠? 루머스 루머스 오 별 5개를 먹으면 됩니다 이제 교수님 과제가 너무 너무 귀찮습니다 플리트윅 교수님 저 2개만 먹을 테니까 다시 해주시면 안돼요? 자 이제 프로페서 루핀한테 어둠의 마법 방어수를 배움을 하네요 스튜페파이 스튜페파이 이거 음성인식 게임인가요? 네 헤리포터 보면서 주문 이름을 말 안 한다? 있을 수 없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 야 야 가시가 나온 거야 지금? 아니 이게 학교냐? 마법부는 뭘 하는 거야 아니 이걸 뛰어 넘으라고 나보고? 야 이게 학교냐? 점프파이 이게 돼? 점프파이 아아아아아아악 이게 무슨 헤리포터야 점프킹이지 엉어 엉엉 엉어 엉엉 엉엉 아 이렇게 해서 절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한번 더 점프 한번 더 에이 다리뼈가 괜찮을까 그냥 전사를 전직을 해야겠는데요? 마법사 하기엔 너무 튼튼한데? 어? 이게 이거 뭐야 왜 열어줘 그냥 무시하는 거야 지금? 저기 무시해줘서 고맙습니다 좀 더 일찍 무시당했어야 됐어요 후잇 어어어! 흐잇!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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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가층? 아 얘가 걘가? 내가 무서워하는 걸로 변하는 애? 오! 아 뭐야? 기껏 나온다는 게 해골이야? 스튜뱅파이! 뚝배기파이! 어 무섭다 무섭다 무섭다! 어 무섭다 무섭다! 야 이거 바다! 오오오오오! 야 개무서워! 야야! 헤헤헤헤! 스튜뱅파이! 스튜뱅! 스튜뱅! 아니! 선생님! 이게 교육입니까? 아아! 아아악! 아아악! 하하하하! 아아아악! 아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게 뭐야 웨이브2? 이제 2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선생님! 선생님 이게 교육인... 이게 교육이 알잖아요 선생님 아.. 아니 무슨 과제를 진짜 목숨 걸고 하네? 야.. 10마리? 야 일로 와라 일로.. 야 너희들 다 따라와! 다 따라와! 다 따라와! 우리 이 안으로! 그렇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이게 마법이지.. 다 내려와! 그렇지.. 다 잡았다.. 이게 아이장 뉴턴이 가르쳐준 마법입니다.. 루피는 어디갔어? 나와.. 갈고 다크 스튜파이 제일 쓰고 싶은 사람 당신이야. 스튜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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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멀쩡해? 나한테 사기 알려줬지? 이거 마법 아니지? 너 나한테 사기 쳤지? 면상에 대놓고 이렇게 쓰는데 안 죽는다고? 볼드모트도 이렇게 맞으면 죽겠다. 아 깜짝 놀랐네. 비행수업이다. 나 빼고 다 와있네. 됐다. 그냥 가요? 이게 수업이야? 야 하늘로 더 높게 높게. 바리포터 바지 커가지고 뒤에 엉덩이 꼴 보이는데? 바리포터와 마법사의 엉덩이꼴. 와 멋있다. 자 마이클 레프터 헤리포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